일단 오늘 두 분께서 약간 그 좀 패션 코디를 좀 맞춘 그런 느낌인가요? 서로? 아니요 그냥 입고 나왔는데 아 그냥 입고 나왔는데 마치 맞춘듯이 저는 멀리서 보는데 바둑아리인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죠 뭔가 흑돌과 백돌 그런 느낌으로 혹시 어떻게 아시는 친구 사인지 한 번? SNS로 해가지고 다시 한 번? 인스타 인스타에서 친구가 되셨다고요? 이야 이게 사실은 인스타로 남녀가 친구가 돼도 어? 얘 어떻게? 어떻게 친구가 됐어? 라고 할 법도 한데 티내보고 이뻐서 연락하고 서로 아 서로 이뻐서 저기 안녕하세요 너무 이쁘세요 그쪽도 이쁘시네요 어 그럼 저희 커피 한 잔 할까?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이신가요? 좀 비슷하게 어때요? 좀 약간 실제로 만나보시니까 재밌어요 네 어 아니면 혹시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어? 사진보다 좀 별로네 뭐 이런 거라던가 진짜 똑같아요 아 두 분 다 똑같다? 네 이쁘잖아요 이뻐서 친구한테 아 이뻐서? 자 일단 우리 두 분 다 마스크를 한 번 벗는 시간 한 번 이쁘다면서 마스크는 왜 이렇게 설마 오늘 주제 잔뜩 아주 그냥 잔뜩 기대하고 간 남자친구와의 1박 2일 여행 근데 남친이 정말 나를 지켜준다고 정말 손만 잡고 잔다 그럴 때 나는 땡땡땡한다 모텔 나가야죠 왜 만나요? 야 이럴 거면 여기 왜 와? 네 나가자 네 오 이럴 거면 그냥 저 나가서 집에서 자죠 하하하하 왜 만나요? 이럴 거면 난 친구를 아 그렇죠 이유가 없죠 정말 모텔을 가서 손만 잡고 잔다는 것은 내 사전에 용납이 안 된다? 네 절대 안 돼요 아 진짜로? 네 그럼 약간 본인이 좀 설득할 수도 있잖아요 야 자기가 일단 일어나봐 남자가 꼬셔야죠 왜 제가 꼬셔야죠 오오 저를 설득시켜야죠 왜 제가 아프지 그럼 또 반대로 이런 얘기일 수도 있겠네 어? 남자가 나를 보고 넘어오지 않는다면 그럴 일 없다 나의 매력이 무조건 넘어올 것이다 저는 그런 남자를 좋아해서 하하하하 넘어오는 남자 그러니까 어 나에게 못 이기는 척 잘 넘어가주는 남자를 좋아하신다는 말씀은 말도 안 된다? 네 저는 이러면 헤어질 것 같아요 아 헤어진다? 네 형들은 별로다 나를 보호해주고 이런 거 필요 없다? 네 첫 만남에는 보호해줘도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어느 정도 기간 뒤에는 뭐 1박 1유행 그러니까 남자친구의 그런 걸 허락해줄 수 있다 뭐 한 어느 정도 적어도 150일 150일 한 적어도 한 5개월 정도는 지나면 내가 그때는 어 자기야 1박 1유행 우리 그때는 우리 가자 네네 좋습니다 나가지 않을까요? 저도 아 나간다? 응 왜요? 진짜 어 저 이런 말 그러는데 우리 옆에 분께서 계속 궁시렁궁시렁 그렇죠 왜 만나 그러면 그거 왜 안 해 그렇죠 남자친구가 아니죠 아 형사친이지 나는 정말로 혼전순결과 이런 사랑은 안 믿는다 혼전순결 순수한 사람 안 좋아해요 아 순수한 사람 안 좋아해요? 좀 까진 사람 좋아하시나요? 엄청 까진 거 뭐야 반까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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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전문용어 반만 까진 네 반만 까진 그렇죠 약간 난간으로 치면 약간 겉에 있는 페인트만 살짝 까진 그 느낌 그렇죠 네 나는 이 친구랑 오늘 같이 있고 싶은데 라는 약간 신호를 좀 보내는 약간 나만의 시그널? 혹시 이런 게 있을까요? 오늘 같이 있자 이렇게 말하긴 좀 민망하잖아 술 마시죠 그렇게 말해야죠 그냥 오 본인이 그냥 오늘 당당하게 말해야죠 어 본인이 이렇게 당당하게 그냥? 네 오늘 같이 있자 같이 있자면 밤에 오 아니면 놀다 가라 아 놀다 가라? 술 마시죠 아 술 한잔 마시면 또 분위기가 좀 약간 잡힐 수 있으니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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